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코나이가 오늘 조금 모르고 했는데, 코나이가 지금 시총이 2천억까지 떨어졌어요. 코나이가 시총이 2천억 떨어졌어요. 땡큐지 땡큐. 그래서 코나이를 나무위키에서 검색하면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을 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지역화폐 이지명과 엮여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금 박살나고 있는 중이지. 지역화폐가 18년 인천 지역화폐부터 시작해서 12월, 경기도 지역화폐를 2018년 12월부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돈을 벌었을까? 까먹었을까? 너 지역화폐가 있는 줄 알았나? 지역카드 충전하고 온누리 상품권 쓰나? 안 쓰지? 시장 갈 때 안 쓰거든. 나도 안 쓰거든. 카드에 충전회가 쓰는 거 쓰나? 안 쓰거든. 그냥 내 국민카드 한 달에 한 30만원 쓰면 통신료 한 만원 할인되는 그런 거 쓰지. 기름값 얼마 하면 한 만원씩 2만원씩 아니면 5만원씩 세이브 되는 그런 거 쓰지. 지역화폐 충전하고 안 쓴다고 집에 알뜰하게 쓰는 사람이나 그런 거 해가지고 조금 귀찮더라도 그런 거 쓰지. 자 그러면 18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매출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매출이 18년도에 시작했으면 전자공시를 보면은 이게 18년 거 말고 그거 코나이. 19년 거 매출을 한 분기 매출 한번 볼게. 19년 거 검색 코나이. 저 뒤로 가야 돼. 19년 거. 21년도 말고 19년 거. 19년 6월 거 한번 볼게. 19년 반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에 이제 사업 내용에 보면 얘들이 매출이 잡히는 게 30억 잡혔다. 반 년치가. 반 년치에 30억 잡혔다. 30억. 코나이. 수수료가 코나이. 그거 지역화폐 수수료거든. 30억 그거 보려고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했겠나? 알겠지. 하지만 사업 규모를 봐봐. 19년도에 지역화폐 사업 성장에 힘입어 코나 카드 플랫폼 전체 결제 규모가 1일에 110억 결제를 돌파했다. 하면서 좋다. 연간 4조 이상의 결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꿈꾸고 있는 거잖아. 19년도에. 19년도 8월에. 이러다가 20년 코로나 팬덤이 터지면서 왜 됐노? 20년이면은 한번 보자. 코나이 다시 검색을 해가지고. 21년도 거. 21년 12월 거. 21년. 21년 12월 걸 보면은. 어 그렇지. 코로나 팬덤이 돼 있고 하니까. 서비스. 주요 서비스. 요번에 950억 올라갑니다. 950억. 30억씩. 60억씩 올라가는 게. 수수료만 950억. 팡 뛰었지. 왜? 이때 왜 뛰었노? 그거 생겼잖아. 코로나 팬덤이 생기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때 자기들은 청년지원금, 산후조리원에서 쓰는 카드 이런 거를 무상으로 지급해줬다고. 한 20몇 만에인가. 청년들 20살에서 한 30살 미만. 한 7개월 월 25만인가. 20만원 지원해줬다고. 지역 카드로. 지역에서만 쓸 수 있고. 석 달 안에 써야 되고. 그런 식으로. 기간을 주고. 그런 식으로. 현금을 안 주고 하니까. 효과가 좋았거든. 너도 나도 받아가고 좋았거든. 다 쓰고. 왜? 세금으로 다 그치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코로나 팬덤이 닥치면서. 일반 가게들. 손님들 없고. 왜 그때는 팬덤 상태에서. 락다운 아닌 락다운이라고. 두 명, 세 명 이상 모이지 마라 하고. 두 명 이상 모이지 마라 하고. 그러니까 식당 일찍 문 닫아야 되고. 손님 없잖아. 그래. 그거 경기 부양 차원에서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지역 합회로 풀자고. 이재명은 계속 떠들었고.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딱 풀었는데. 현금은 안 풀고. 지역 합회로 석 달 안에 써야 되고. 지역에서만 쓸 수 있고. 가격 매출 얼마 안 되는 업체들한테만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나. 빵 올라갔다니까. 안경 사고 소고기 사먹고. 이래 좋은 거를 한번 볼 거예요. 얼마큼 잘 풀렸는가. 쭉쭉쭉쭉쭉쭉 매출이 바뀌었는지. 쭉 한번 볼게. 20년이고 21년이거든. 20년. 20년에 코나머니 수수료 매출이 470억. 그전에는 반기분에 60억까지 나왔잖아. 60억. 470억. 800억. 2배가 빵 뛰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21년도, 22년도까지도 문재인 정권 때는 지역 앞에 활성화해가지고 예산 쏟아부어가지고 했잖아. 맞지? 10만원씩 충전하고 하면 30만원 충전하면 27만원만 충전하면 되니까. 이렇게 잘나가던 거를 정권 바뀌어가지고 윤석열이가 지역 앞에 예산을 다 줄인 거잖아. 그래서 코나이가 지금 시총이 2천억 된 거잖아. 2천억. 그래도 내가 걱정 안 하는 게 시총 2천4백억 될 때도 있었고. 6월 달에. 시총 2천5백억 될 때도 있었고. 3월 달에. 2천억. 지금 2천억인데. 지금 시총 2천억이잖아. 2천억에 2천5백억이면 25%, 20% 하락됐고. 여기서도 20% 하락됐잖아. 20%가 떨어졌잖아. 그래도 걱정 안 하는 거는 뭐다?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윤석열이라서 안 하는 거지. 만약 홍준표라면 지역 앞에를 이만큼 깎지는 안 했을끼야. 맞지? 이거는 진짜. 그러면 지금 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구 동성농 나가면은 임대 공실 엄청 많거든. 그래도 뭐 지금 의사들 파업한다고 나라에서 하는 거 있나? 안 하고 있잖아. 꼬라지가 말이 아닌데. 이거는 누가 되더라도 무조건 지역 앞에는 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되는 게 맞고. 조차하나 맞지. 지역에서만 쓸 수 있고. 세수 잘 그치고. 충전해서 쓸 수 있고. 싸게 충전할 수 있고. 그거 투명해서 잘 그치고. 그리고 지역 상권들 돌아가고. 돈이 돈단 말이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하... 그러기 때문에 나는 코나이 걱정이 없다. 코나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모아야지. 끝!